하웨이 휴 자 오늘은 지금 뭐 전세계적으로 허기원씨가 인싸다 보니까 인기있는 게임은 뭐다 바로 짝퉁 게임도 오지게 나오거든요 퍼피 플레이 타임 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짝퉁 게임인지 뭐 게임인지도 아는 뭐 얼씨구 스캐리 퍼피 플레이 타임 허기허기 호러 3D 이스케이프 쓸데없이 제목만 킨게 누가 봐도 짬느낌 확 나죠 요거 한번 플레이 해볼까 야 이거 궁금하네 자 먼저 요거는 허기헌씨한테 무려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하는데 헬로 파피 플레이 타임 허기헌씨세요 오 뭐야 글씨 있어 너 몇 살이니? 난 8살이야 하지만 다음 달에야 해 9살이 되지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딱 10살 되겠네요 오 이건 뭐야 허기허기가 탄생한 시점이랑 딱 일치하는 건가? 니 사진 좀 보내줘라 인증사 좀 보내줘봐 그래 잠깐만 기다려 내가 금방 보내줄테니까 진짜 와? 누가 봐도 허기허기네 나 너 잘생겼다 야 나도 귀여워 고마워 친구 근데 허기허기 왜 이렇게 좀 착하냐? 오케이 오케이 허기헌씨랑 이제 우리 둘도 없는 깐부가 됐어요 이정도면 반모도 가능하겠는데? 허기헌씨 저희 반모 하실래요? 야 요번엔 허기허기 에게 한번 영통을 걸어볼까요? uneбу 용통이 왔어요 직 Durham 당신 뭐야 허기워기야? 언제 occasion 생일 축하노래를 불러준데요? 이런 생일 축하는 원치 않아 저리가 응 목소리ını 남겨있어 이거 근데 그냥 그 게임 플레이어 면 담아놓은 거네 이거 너무 날먹 아니야 이거? 자 다음은 빠삐의 오징어 게임 땅땅땅 꽃이 삐었습니다 어 잠깐만 영이 되신 허기훈씨가 자리를 잡았는데요? 자 다시 꽃이 삐었습니다 아 왜? 허 어이가 없네 꽃이 삐었습니다 오케이 으어어어어 으으으У 몇명이 죽어나가는고 Skick relat 어 어 속도가 빨라졌는데? 출시 어 어 왜왜요! 허허허허ader 어유 진짜 어이겁네 아 살짝 위험 했다 겁나 위험 했다 이거 미리 멈춰놔야 돼 자 초록불 들어오면 다시 꼬치 피어 아 왜 점점 빨라지는 거야 이거 살짝 아슬아슬한데 20초 안에 갈 수 있는 거 맞냐 이거? 꼬치 피었습니다 이거 니에서 약간 멈춰야 돼 30초 명 여유 있다 피었음 어어 22초 제발 들어가 실제 이거 참고했던 사람들이 이런 심정일까요? 제발 통과시켜줘 3 통과 아 이렇게 빡센 거 맞냐 이거? 아니 이게 허기허기의 위력인가 이건 뭐 그레니로 변한 허기헌씨 같은데 맞네 이거 완전 그레니인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속도가 느려 앞으로 가봐 뚜따뚜다 뚜따뚜다 와 근데 이거 컨트롤 극혐이네요 이거 뭐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문이 잠겼네 어디서 허기헌씨 소리가 들려온다 저기요 아무도 안계세요 이렇게 걷는 게 힘들 줄이야 게임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빙그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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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면 어 힘들어 왠지 여기 안에 있을 거 같은데 글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봐 아니 이게 일단 게임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 이거 어째 문 열어 와 잠깐만 이건 할게 못된다 이건 뭐 밖을 나가지 못하네요 아웃 자 다음은 이불 플러시 토이 그래도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제일 게임 같아 보이는데요 어 뭐야 갑자기 불이 꺼졌다 어 제가 마트에 갇혀버렸어요 자 허기헌이 언제 이렇게 마트까지 진출을 했나요 뱃살만 볼록 나와가지고 말이야 여기서 뭐 어떻게 탈출을 하는건가 어 키를 찾으라고 하네 또 키가 어딨을까 키가 어딨을까 음 뭐야 뭔 소리야 깜짝 놀라키지마 어 나 이런 짝꿍게임에 놀라는거지 자존심 상하는데 아니 아까 그 TV가 약간 수상하던데 이건가 그래도 따라하려고 한 노력은 보이네 이거 뭐 비디오 테이프 그거 따라한거잖아요 테디베어로 오드라는데 어디 있니 우리 귀요미 곰탱이 헬로우 드디어 허기허기 본격 활동 캐시 오 도망차 해봐 이빨 이거 좀 약간 멍청한데 이게 애가 약간 하하하하 오호 나름 쫓아오게 이렇게 만들었어 에이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잠깐만 잠깐만 이거 멍청한 척하면서 뒤통수를 노리네 아 뭐야 죽으면 처음부터 시작이야? 자 우리 테디베어씨 이건가? 아 이거 쓸데없이 그 뭐냐 부금만 웅장해가지고 깜놀하게 만든다니까 오케이 발견 여기서 봄 3마리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데 숨겨져있는 열쇠도 있구요 여기 곰 3마리가 어딨을까요 잠깐만 열쇠있으면 그냥 도망칠 수 있는거 아니야? 아 여기 문 따고 들어가야되는구나 자 요쪽에 이제 곰탱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곰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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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오케이 찾았다 어 오 TV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하네 코드 3436 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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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왜이렇게 쫓아오다마라 일로와봐 이거이거이거 역시 짝퉁이라 오리지널에 한참 못 미쳐요 거의 뭐 지능이 오리지널에 10분의 1도 안되는거 같애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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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러면 탈출 8436이야? 어? 이러면 탈출이야? 끝 오늘의 결론 오리지널 허기헌씨가 보고싶어지는 하루네요 오오옹 okay yers toda 맨년 입니다 entitl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